안녕하세요. 오늘은 100세시대 최적의 건강유지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00세시대의 가장 중요한 건강유지 비법 중 하나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식단에서 야채, 과일, 영양이 풍부한 국물 및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적당량의 지방과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달거나 짠 음식과 같이 과도한 포만감을 유발하는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식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운동이 중요한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운동은 체중관리, 심혈관 건강 및 근육 강화와 같은 많은 지점을 제공합니다. 100세시대의 운동은 체력, 유연성,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할 때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운동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크나큰 요인입니다. 따라서 100세시대에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호식 명상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은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하더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진은 암,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적당한 두뇌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신체와 더불어 장수를 위한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 자체도 중요한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읽기, 새로운 것을 배우기, 퍼즐 풀기, 악기 연주 등은 두뇌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건강관리 비법은 지속적인 사회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연결은 전반적인 건강과 장수에 중요합니다. 친구 및 가족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은 정서적 지원과 목적 의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백세시대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신체의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신체 치유를 돕습니다. 여덟 번째, 건강을 해치는 기본적인 일탈에서 벗어나기 위해 흡연, 과도한 음주, 약물 사용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질병 발병 위험을 높이고 기대수명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정기적으로 손을 씻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좋은 위생습관은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는 건강과 장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개선하며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백세시대 최고의 건강 유지 비결은 건강한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예활동, 사회적 연결, 충분한 수면, 위험한 행동 피하기, 위생, 공정적 태도, 이러한 생활습관을 유지한다면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백세시대를 위해 화이팅!